빡빡 됩니다. 제가 오늘은 문명시대 아시아 파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전과는 다르게 지금 여기 일본이 중국당에 있고 이탈리아 뭐야 이거 이탈리아도 있고 지금 티베트 조지아까지 왔고 여기 지금 미국 여기 와 있거든요. 여기 니젤로 와 있고 아이슬란드 왔고 과테말라 와 있고 콩고 지금 남아메리카 지금 다 왔어요. 여기 지금 이상해요. 근데 저는 이중에서 가장 강한 나치 나치가 이제 2차 세계 설치에 한번 미국이랑 전쟁을 했었죠. 자 이제 미국이 빨리 이 땅을 다 먹고 나치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일본 땅 점령하고 이제 여기 뭐냐 한국 땅까지 옛 고구려 땅 다 이제 해봤는데요. 지금 이탈리아가 여기 있고 일본이 지금 이쪽에 있던 이상 이탈리아랑 일본은 싸울 겁니다. 분명해요. 일단 이탈리아랑 독백을 맺고 일본은 일단 전쟁을 하고 조지아 미국이랑 일단 전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치 나치가 이제 아주 유명한데 결국은 또 열방당이 있죠. 자 지금 제 조건은 지금 이 티베트가 요 땅 요 땅을 먹으면 이제 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 거의 다 완성이 되거든요. 일본 땅하고 자 그러면 나라가 이 땅마다 다 있어요. 지금 땅마다 다 있어서 소쿠카를 시킬 수 있는데 일본이 지금 여기까지 온 이상 일본 지금 여기 다 먹을 거고요. 제 예상입니다. 그 다음 미국이 지금 못 나갈 거 같고요. 이탈리아 지금 이쪽 일본 폴란드도 있네요. 폴란드 쿠바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오만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케냐도 있고 아주 많아요. 멕시코 프랑스도 있고 모리타님도 있고 르완나 뭐라고 콩고 아주 다양하게 있죠. 아 이탈리아 동맹이 참여했죠.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아 국고가 비었네. 자 그럼 여기도 또 소쿠카를 시켜야겠죠. 리메트 소쿠카 시키고 파라과에 소쿠카 시키시죠. 자 그럼 예이 동맹이 여기 있는 이상 제가 이제 어떻게 갈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벨을 타고 가야죠. 근데 이제 합병을 하려면 아 폴란드가 여기 있네요. 아 일본을 찾으러 가려면 나치 해구 의사 가야죠. 가야지. 저한테는 지금 속국이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솔직히 저한테는 학평이 속국이 필요 없고. 이탈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한테 든든히 지원해주면. 나치 독일 아이티 일본제국 이탈리아가 지금 저랑 했고요. 지금 없어진 나라가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죠. 옛날에 있었지만 없어졌죠. 몽골도 있네요. 아시아판에서 살 수 없지만. 스쿠틀랜드도 나왔고. 이스라엘 역시 몽골 이스트리아 나왔고. 핀란대도 왔네요. 이집트. 저번 판에 제가 한번. 아프리카 판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이집트는 안 나왔었어요. 근데 나왔네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 자 미국이 지금 땅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 미국한테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보고. 지금 잘 보면. 어 브라질. 근데. 브라질한테 가려면 일본을 제쳐야 되는데. 일본 조합국은 지금 나치랑 이탈리아. 조지아거든요. 근데. 조지아 입장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탈리아랑. 얘랑 지금 일본이랑 전쟁 중이니까. 저는 이쪽 편을 들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아이고 씨. 잠깐만. 아유 왜 이렇게 없어. 나치 독일. 열네 개로 지금. 아 그렇지. 이탈리아 잘 알고 있어. 이리로 갑시다. 이쪽 상황이야. 아 조지아 왜 이렇게 계속 뺏겨. 저. 저. 아 휴전하기 싫어. 저. 조지가 어떻게 됐어? 아 조지가 동맹했죠.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할 줄 알아요. 일본을 본격적으로 이제 압수수색합시다. 이탈리아가 빨리 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없대요. 어? 대한민국이 없고 대신 미국이 와있어요. 멕시구랑. 자 이게 참. 제 형토가 지금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 밑쪽으로 지금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이 아무리 발병을 쳐도 저의 20만 군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죠. 아 뭐야. 걔. 죽었어 이제. 이탈리아는. 어차피 나중에 가면. 어. 오랬어 여기 네 군데. 니즈리가 인도 같은데. 아 일문이 그렇게 쉽사리 먹히진 안돼요 계속. 아 조지아랑 지금 동맹을 맺었는데. 브루라인이라면 내가 슈위를 왜 해. 브루디. 사방으로 공격을 해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려요. 아이씨. 아이씨.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자 일단은. 퇴출을 하면. 일본제국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해야죠. 조지아. 조지아. 미얼하다. 이씨. 조지아 미얼하다. 이씨. 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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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제가 문명시대 아시아파르로 제가 해봤고요. 소가치 학교들이. 정지. 뭐냐. 많은 문명으로 하고 싶으면. 무장인 문명에서. 48백명으로 한 다음에. 이제 문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나마. 트리지. 터키도 있고. 자 오다가 봤는데. 칠레도 할 수 있고. 여기 조지아. 중국. 잉글랜드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도 할 수 있고. 이라크도 할 수 있고. 에. 뭐냐. 영국도 할 수 있고. 앙골라. 안돌아. 시리아도 할 수 있고. 신성노마제국. 오랜만에 들어오는 소리네요. 소련. 아 소련 한번 해봐야죠. 소련도 할 수 있고. 불가리아. 여기 또. 미얀마. 미국.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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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처럼. 또 해야죠. 로마제국도 할 수 있고. 독일. 대한민국이. 두 개. 어라. 대한민국이. 두 개래요. 아. 왜 다르지. 자. 이렇게. 사십팔문명으로 해도 되고. 다섯 문명으로 해도 되고. 사십팔문명 하면. 여러분들이 사십팔문명을. 선택할 수가 있고. 만약에. 십오 문명으로 하면. 이제 열다섯 개밖에. 선택을 할 수 없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래. 아니고요. 문명이. 문명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그런. 그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냥. 아시아판으로.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게임 들어가서. 샌드박스 모드로 해도 되고. 샌드박스 모드는 이제. 돈이.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동. 그. 그것도. 무한대가 되고. 근데. 전제안개도 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하시고 싶은. 정식판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뭐냐. 새로운 게임 들어가서. 문명. 이쪽. 아시아 쪽. 그쪽.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만 하고. 나는. 유럽담을 해보고 싶다. 그럼. 무작위 게임 들어가서. 사십팔문명 넣고. 문명 선택해서.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박대형이었습니다. 박박대형이었습니다.